건너뛰스 나연x3 정연! 모모짱 지영! 럭키여 두부 지영! 지영 타임 투 나이스 그녀 여러분이 예능 임다연 네 유정현 화장실 화장실이 핑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옥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누구한테는... 혹시 민아가 오늘 안 온 게 혹시... 민아 데려간 거 아니야? 아까 나보고 옥상으로... 관장 잘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요 네 선생님 자 그다음에 히라이 모모 네 민아 토자키 산하 네 지효는 제가 심부름 시켰고 민아 현장 학습 같고 다연이 네 손채 형 어? 고양이가 있나? 조쭈이 네네 선생님 좋아 네 요 양양 하나 둘 셋 양양 근데 오늘은 뭔가 구멍이 없을 거 같아 쯔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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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팀 싸이가 있었어요 요 양양 먼저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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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한번 해볼게요. 뭐야? 준비했어? 할 수 있다! 긴장하세요! 친애하는 투둥고 하국 여러분! 한, 둘, 셋! 반장 반장! 김다연! 김다연! 뭐야 뭐야 꺼진다 꺼진다! 아 몰라! 아 몰라! 양양 어머! 어머! 아 무서워요! 무서워! 이게 뭐야! 채영이 그림만 채영이 아프를 그렸어요! 선생님이 그림만을 따라했어요! 선생님이 아프를 그렸어요! 아 네 아 이거 그 일단 어깨를 살려봤고요. 아 네 저 목이 없잖아! 채영이 목이 긴데 그러니까 야 채영이 코트 얼마나 예쁜데 계속 이렇게 목이 없어요 채영이 목이 얼마나 예쁜데 뭐야? 이게 이거 얼마나 예쁜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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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? 아 아 나쁘게 헬멧 쓴 것 같네요! 우주인가요? 아 네? 이거 딸기인데요? 아 딸기예요? 네 딸기 헬멧?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 안에 채영이가 있어요 아 아 네 잘했어요 나름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뿅! 양양 그리고 따뜻한 거 먹으면 좋지만 차가운 거 먹으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아니 얼른... 얼른 죽어요 얼른 죽어야 돼 얼른 죽어야 돼 얼른 죽어야 돼 저는요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물냉 물냉 먹으면 사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머리 안 돌아가면 얼른 죽어 오늘... 아니 이거 진짜 과학적인 그거야? 이것도 과학적인 긴 거예요 그럼 저 얼른 죽겠네 요! 양양 한겨울에 아아 무인행 아니에요? 무인행 아니에요? 무인행 결정? 결정! 결정은 절대 없어요 자 뒤에 손들고 서있어 나연 학생 싫어요 겟아웃 싫어요 겟아웃 겟아웃 무인님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나연아 위에서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귀여워 냥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냥냥 사진 속에서부터 정신없고 산만한 게 마치 우리 반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 부탁드려요 얄까더 분발하길 바라요 난 저요 거기만 해도 행복해요 오~~~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패션을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반지 입은 옷도 그려봤어요 나랑 친하게 지내면은 한번 생각해볼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모모 친해지자고 먼저 말거나 친해지자 모모 친구야 나 손 되게 민망한 거 알아? 응 나는 아직이야 나는 낯을 많이 가려 너 지금 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? 친구 이상하다 투자하겠어 15, 16을 쓴다라는게 모르겠어 이제 초코우유 나도 어떡해 나 풀었어요 초코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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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뭔가 그 그 문제가 제가 낸 것처럼 너무 보자마자 알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더 착하니까 답을 그냥 말해 보냈어요 우와 초코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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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 말하지마 미쳤다 아닌지 알고 말했어 초코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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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에? 쟤비 정답 쟤비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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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와인을 마셨는데 넘어져서 쟤 쟤 쟤 쟤 냥 Narrator 쟤 쟤 쟤 쟤 작성 쟤 Fine 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지 말아야 지연은 메론 잘 봤어 4층이야? 멜론 잘 봤어 수박 수박 수박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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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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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선생님 얘가 제 얼굴 수박이라고 놀려요 저 수박값도 수박값다 선생님 좀 바꾸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선생님 닮아서 다닌 선생님 내 오늘 옷이 어떤 것 같아? 블랙! 마녀 같아요 마녀! 꼼꼐리 꼼꼐리 내가 오늘 올블랙으로 입은 이유가 있지 바로 나는 벌점 요정이 될거야 요정? 요정? 벌점 마녀? 너무해 너무해 요! 자유 시간 좀 다른 친구들이랑 쓰다돌고 그렇게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커를 많이 못 먹는 것 같던데 제일 못 먹으면 벌칙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?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헤어져 쿨하게 냥냥 안녕 나 미나라고 해 다 들어왔을 때 무서워하던데 나 착한 친구야 진하게 지내 무난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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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네 맞아요 네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은 뭐야? 접어두게 나도 기억할게 냥냥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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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 냥냥 재밌다 나도 같이 하고 싶어 좋겠다 너네 야 빨리 와 내 팀 나밖에 없어 내 팀 나밖에 없었어 나밖에 없었어 나밖에 없었어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냥냥 나도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자 너무 귀여워